자 별의 컵이 트리플 디럭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제 드디어 세번째 월드로 오게 되었어 자 올드 오디세이라는 곳인데 과연 어떤 곳일지 하이 근데 나도 하이 이게 며칠 동안 안했더니 좀 헷갈린다 이거 아예 큰일났다 오 이거 위험하다 아이고 레벨 디자인 봐라 자 리프 오오 무슨 인상의 씨앗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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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지 그렇지 키월드 하나 얻고 아 쏘든가 넌 나한테 안 돼 자 이걸 타고 올라가서 자 이 근처에 뭐 없나 이거 뭐 없네 숨겨진거라도 있을줄 알았는데 빠샘 아이고 어디까지 가 아이아이 자 선택을 해야되는데 좋아 이쪽을 선택하면 아 반대자라 야 한몫 내 한몫 한몫 날렸어 날려먹었어 날려먹었어 어디서 커터가 오우야 뭐하는거야 이거 자 거기 사시리님 사시리님 4444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아 무섭다 이렇게 하니까 어 어 와 진짜 자폭을 해버리네 이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어 자 계속해서 이동해보자 뭐 이쪽에 뭐가 생겼나 오케이 자 여기는 뭐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지 자자자자자 어 큰일이다 어 이건 또 오케이 자 슈퍼노바 슈퍼노바 어 잠깐 이거 안 못하나 뭐지 설마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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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요어 자 반대편에서 해야겠네 이거 반대편에서 자 이렇게 해서 끼용 자 이곳으로 가서 자 밑에 키우더가 있었는데 자 이런식으로 자 여기 숨겨진 문이 있는거 같은데 아 아 열쇠를 가져와야 되나 열쇠라 자 이쪽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자 가보자 자 일단 한번 들어가보게요 자 이건 이걸 또 꽈라들여서 가야겠지 자 한번 더 뿅 땡땡땡 좋아 이곳에 선스톤 하나 얻어주고 아 그래요? 어디 말하는거지 어디 기차 말하는거지 어 그러네 일루와 자 선스톤 하나 더 잠깐 이게 두번째 선스톤인데 그러면 앞쪽에 하나 더 있단 말인데 내가 못먹은게 하나 있대 있는거 같애 하나 놓쳤어 선스톤 진작 나중에 한번 찾으러 가야겠다 여기 이전에 선스톤이 하나 있었는데 못먹었나봐 빠생 그 밑으로는 그냥 키보더인거 같고 어 자 보스전인가 설마 아하 오케이 알았어 어떤 느낌인지 알거 같애 자 이렇게 해서 너 하나 치고 하하하하하하 좋아 다음 뻔하지 너 어 너 뻔 어 너 움직여? 뿅 자 마지막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보 자 이제 이 문을 끌어올리면 된다 자 이쪽으로 계속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자 골게임 오케이 야 어 만렙샷이야 빠바바바밤밤밤밤 빠바바밤밤 빠바바밤밤밤 획득 아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를 못 얻었어요 선스톤을 한번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나름 공략을 또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천천히 조사를 해보자 어디서 내가 못 먹었을까 설마 여기였어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능력 내 능력 어이구 어이구 부셔라 그렇지 여기 들어가는 길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빠생 보인다 선스톤 자 이쪽이네 자 자 3-1 컴플리트 자 이제 다음으로 가면 되겠다 자 스테이지 2 자 이번에는 음 여기도 없구나 이게 좀 의심이 가는걸 일단 다 이 파이터 녀석이 어디서 아 어우 깜짝이야 파이터야 그렇지 난 너로 정했어 자 근데 이거 왠지 의심스럽다 이 밑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이 게임하면 의심병이 는다니까 네 쿨바님 배협선 한게 4445번째 팬클럽 쿨바님 스티커 한게 1718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이 게임이 의심을 만들어 믿을 수 없는 게임이야 진짜 이게 아동용이라니 왠지 여기에 뭔가 있을거 같고 있어야만 될거 같고 그런 막 진짜 부신을 키운다니까 어이구 이것도 뭐니 깜짝이 큰일날뻔했네 뿅 어디서 어디서 자 그렇지 날아가자 정말 난해한 게임이야 갔다가 아야야야야 아 깜짝이야 별의 컵이야 나 학생 학창시절 별명이 큰바님 얼굴이었는데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어 가 아니라 내 머리가 커서 그래 슬프네 안돼 내 파이터 어 딱 대가리가 컵기만 했거든 미안해 그정도는 아냐 솔직히 아유 갑자기 야 어디까지 내려가게 아 왠지 여기 어딘가에 뭔가 길이 있을거같은 또 그런 예감이 드는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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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코언니 별읍선 50개 감사합니다 저희 사리사기로 아름답게 쓰러하겠습니다 아아 고마워요 자 짝 달고 이거는 한번 먹어볼까 이든요 얘네 한번 먹어보자 와아 찬 뚝 그렇지 키 없고 1키 조심해야돼 또 2키 어떻게 날려먹을지 아무도 몰라 그치 그치 아니 먹을 수가 없잖아 아아 야아아아 찌 어 자 그렇지 자 타 어디서 정신 차리시고 칼로 똥꼴을 찔려주겠어 니 똥꼴 뿅뿅 뿅뿅뿅 톤은 없었다 이거지 좋았어 이 게임 겁나 잔인한 게임이야 정말 무서운 게임이에요 사실 일단 일단 가야 떨어지긴 해야될 것 같은데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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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선생님 아니 잠깐 이것도 왜 아니 왜 타고 또 올라와 가고 자 좋아 저쪽에 아 진짜 장난치지마 똑똑 와 열쇠질 열쇠장난 열쇠질 하는거 보소 이거 이것들 이게 다 처리하고 가야돼 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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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자 두번째 선스톤 맞아 두번째 맞아 됐어 먹었어 와 어 잠깐만 이런게 있는게 보니까 보스인데 자 폭탄과 활중에 뭐가 좋을까 좋아 난 스네이퍼를 쓰겠어 이걸로 잘만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거야 자 이번엔 누구냐 본커스 고릴라 아이고 무섭다 어이구 어디서 나는 화를 믿어 뭐야 저 바보 병신은 흐흐흐흐 안마 찌렁 끝 버리고 해머 해머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자 어 잠깐 설마 이거 치면 좋겠지 좋겠지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어 잠깐 여기 또 오케이 기우자 또 없나 네 없네요 자 여러분들 하단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띵 띵 띵 띵 띵 어디서 이씨 그 두더지 그거와 게임하는거 같다 아 잠깐 이 위쪽에 아이 뭐 있는줄 알았는데 없잖아 아이 뭐 설레게 사람 뻔히 왠지 올라갈 수 있을것처럼 만들어 놓고 올라갈 수 없다니 어 이거 뭔가 좀 생각해줘야 되는거 아니야? 뻔히 올라갈 수 있을것처럼 만들어 놓고 어 잠깐 이건 뭐지 어 여기 적이었어? 깜짝이야 혹시 모르니까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줘야겠어 저 복물상자 왠지 저 복물상자 왠지 박살내면 안됐을거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그래 이 커비가 나한테 낚시를 하다니 자 선스톤 나와라 그렇지! 3-2 컴플리트 3-2 컴플리트 너무하잖아 이거 자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아아아 아 이거 얘 입에서 나오는거였어? 이거 부모자식이었어? 나 왜 몰랐지? 꿀게임 뺏잉 뺏잉 진짜 닌텐도도 솔직히 이게 카비가 솔직히 특징이라게 그렇게 막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아닌데 내 기준에서는 이게 시리즈가 유지되고 그런다는게 참 닌텐도의 능력인거 같아 키홀더 에어로스터를 획득했다 레어 키홀더 커비 10명을 획득했다 어 이건 좀 무섭다 키홀더 플라즈마 위습을 획득 키홀더 로즈 러블리를 획득 키홀더 로즈 러블리를 획득 자 스테이지 3 크으 좋아 아직까지 잘 모으고 있어 선스턴 그냥 그 모으는거 같아요 네 수집하는거지 딱히 뭐가 있는거 같지는 않고 아 이거 맞춰가지고 아 이거 맞춰가지고 울리는거구나 좋아 알았어 그렇지 그렇지 어 이번엔 좀 빠르다 딱 봐도 페이크고 그렇지 뿅 이게 3DS는 3D효과가 있어가지고 3D효과 키고보면 좀 입체감있어요 약간 디자인이 약간 그런걸 엄두해둔 디자인이잖아 뿅 자 아 잠깐만 나 채찍 아 채찍 먹어야 되는데 내 사랑 채찍 채찍은 사랑이니까요 레rou 컷 constit 쏟쏟 샀 이걸로 엉덩이를 뚫어버리겠어 자 자 자 자 자 가자 반대편으로도 한번 가줘야겠다 다시 분명 뭔가 있겠지 키월더도 키월던데 이러밖에 없구나 진짜 이게 진짜 먹방의 지존이잖아 진짜 상위포식자란 말이 어? 진짜 어색하지 않는 먹이사슬기의 정점이죠 무서울 정도야 이건 뭐니 근데? 아 아 아 어 오케이 아니 이렇게 참신한 레벨 디자인을 야 진짜 사악하다 컵이 진짜 사악한 놈이었구만 너 그런 놈이었어? 이게 완전 깡패지 잘가 이게 깡패가 아니고 뭐야 이게 진짜 강도지 날강도지 저 순수한 봉보맨들도 다 처치하고 저기 선수수한 봉보맨들 자 저기 선수수한 봉보맨들 저 제발 첫번째 그렇지 이게 첫번째 선수수한 봉보맨들 아직 남았어 자 이제 아이 이거 버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비켜 창이 좋다 근데 진짜 빠듯 이게 무슨 완전 진짜 웃는 얼굴에 강도지 아야 좋았어 뭐하니 어어어어 약간 커비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래 뭐 취향은 존중해줘야지 다 무시버리겠어 근데 이 밑에 뭐 없나? 없네 그래 이것이 바로 왕근추척 아 아파 내 스톤 능력 야 이놈들아 식빵 넣고 어? 자 자 이쪽으로 들어가보자 아 역시 파이어 능력 갖고 가는거구나 좋았어 좀 잘해야될거 같은데 그러면 아 어렵다 자 불하고 이렇게 한 후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번엔 이렇게 좋았어 파이어 자 선스톤 하나도 없고 어 근데 이 밑에꺼는 아무것도 없는건가 가도 어 잠깐 이게 세번째야 가운데 선 선스톤이 떴어 허공으로 떠버렸어 그럼 나머지 두번째건 어디있을까 어디있었을까 하늘로 증발했어 어떻게 된거야 몰라 두부어째껄 놓쳐버렸어 어 안돼 자 한번 잘 찾아봐야겠다 아야 잠깐만 이쪽에도 없는거야? 어 진짜 이거 꼴인데? 아 그래요? 아까 돌로 내려갈 때 하나 있었어? 안돼 다시 해야 되잖아 그러면 다시 찾으러 가야 되잖아 빠셋 빠바바밤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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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 없네요 찾으러 가야지 뭐 별 수 있냐? 자 키홀더 메탈 커비 획득 스테이지 4 하아이 아 돌 있는 데였다고 했지? 아 설마 이거? 이거? 여기? 여기? 여깄다 찾아왔다 자 탐닷새러 컴플리트예요 저 여기 있었어요 자 이제 스테이지 4 carefully 아 돌 아 돌 앨발 건강 아 돌 아 돌